무슨 얘긴데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보자 그랬어 너 승미 결혼식 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나 그냥 부탁할게 해 뭔지 모르지만 말해 네가 며칠 좀 데리고 있어줘 어디 가니? 마리 아빠랑 여행 가니? 아니야 오빠 집에 좀 갔다 오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은혼 좀 하고 싶어 그래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줄 알겠어 미안하다 언제 갈 거니? 내일 저녁에 뭐가 그렇게 급해? 그렇게 됐어 그래 승미 결혼식 마치고 네 집에 가서 마리 내가 데려올게 이itarò 어떤 거를 본다면 으깨 시가 pumped OLD 미정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